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의 회계 분석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최은희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넥슨코리아 인텔리전스 랩스에서 온라인 마케팅 분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리자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의 성과분석에서 특히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과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어떤 방법론들이 쓰였고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계점들을 조금 극복했다고 평가를 받는 MMM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을 짚어보고 이 MMM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다중회계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 분석에서의 관심사 마케팅 믹스 모델링 즉 MMM은 그리고 이 MMM을 진행함에 있어 선용회계를 활용한 게재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에서 관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마케팅의 분석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마케팅 목표, 예를 들면 신규 고객을 위치하고 싶을 수도 있고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싶을 수도 있는 이런 목표들을 수립한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마케팅 캠페인, 특히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을 집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마케팅 캠페인 집행을 위해서는 한계 수단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마케팅 수단, 여러 마케팅 매체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마케팅 채널,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혹은 많게는 열 가지 정도를 써서 캠페인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총 투입한 마케팅 예산 대비 얼만큼의 효과가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측정하는 마케팅 핵심 지표로 로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로아스는 여기 쓰인 것처럼 Return on Advertisement Spend라고 해서 마케팅에 쓰인 총 예산 대비 얼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저희 핵심 지표로 잡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케팅에 투입한 예산 대비 얼만큼의 효과가 있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 분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좀 관심이 있는 게 뭐 저희가 고객 N명을 드리고 오는데 아니면은 매출 N1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각 마케팅 매체가 어느 정도의 기여들을 했는지 저희가 활용한 수단들이 어느 정도의 효율을 냈는지 그 비중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마케팅체의 A, B, C, D와 이제 마케팅 채널 외에 저희가 그냥 자연적으로 유입된 유저들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매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비중, 기여도를 파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매체 유입 데이터라든지 뭐 광고 예산이라든지 뭐 유저를 모객하는 데 들어가 단가라든지 아니면 뭐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게 결국에는 효율이 좋은 매체 그러니까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매체에 예산을 집중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라스트 터치 어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줄여선 LTA라고 합니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케팅 수단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의 대표 게임은 메이플스토리인데 메이플스토리에서 엄청 중요한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이제 다양한 유저분들께 알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 TV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검색 광고를 할 수도 있고 크리에이터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들을 종합적으로 진행되게 될 텐데 어떤 유저분이 메이플스토리 이벤트에 진입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수다를 거쳤을 때 최종적으로 이 유저가 이벤트에 도달하게끔 한 그 마케팅 매체의 100% 기여도를 인정하는 게 L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온라인 배너를 보고 이 메이플스토리 이벤트에 진입했다고 하면은 그 온라인 배너 광고의 100% 기여도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 딱 들었을 때도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지막에 이제 오달한 터치가 일어난 매체의 100% 기여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는 검색 광고도 보고 뭐 크리에이터 광고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체들의 효과는 무시가 되는 한계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 온라인 배너를 보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배너를 보고 이벤트 페이지에 진입했다는 데이터가 남는데 만약에 제가 TV 광고를 보고 그냥 알아서 검색해서 메이플스토리 이벤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남지 않잖아요. 이렇게 터치 도달 이후에 전환을 측정할 수 없으면은 이 라스트 터치 어트리뷰션으로 기여도를 인정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방법으로는 광고의 인크리멘탈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데요. 인크리멘탈 효과가 이제 뭔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광고의 인크리멘탈 효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데려온 고객 한 명 N명 혹은 발생시킨 매출 N1이 진짜 마케팅 효과로 인한 것인가 이게 진짜 마케팅 효과로 인한 것임을 알리는 지표가 인크리멘탈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 부분 그리의 파란 부분에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광고 효과 진짜 마케팅 효과로 인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친구한테 소식을 들어서 우연히 들어왔어요. 아니면 내가 우연히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가 소식을 접해서 들어왔어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니까 마케팅 요인이라기보다는 오가닉, 내부 요인으로 인한 진입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크리멘탈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유입된 유저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매출을 우리 마케팅 성과에서 제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이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비광고, 주황색 부분 보시면 광고하지 않았어도 나타났을 효과라고 되어 있죠. 이만큼의 효과를 광고했을 때에 발생된 효과에서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고로 인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생한 효과에서 광고하지 않았어도 될 효과를 차감해서 순수한 광고 효과만을 측정하는 게 바로 광고의 인크리멘탈 효과 측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크리멘탈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되게 유명한 A-B 테스트인데요. 인과추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을 기반으로 한 A-B 테스트가 정말 아주 훌륭한 방법임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A-B 테스트를 이용해서 광고의 인크리멘탈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하면 저희가 광고를 집행할 유저 집단을 사전에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유저들을 랜덤 스플릿, 그러니까 무작위 통제를 위해서 랜덤 스플릿을 진행해서 타깃군과 대조군을 나눕니다. 그래서 타깃군에는 광고를 집행하고요. 대조군은 광고에서 격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광고가 끝난 후에 이 효과를 봤을 때 가정을 하자면 타깃군에서는 5명의 유저가 매출을 발생시켰고 대조군에서는 광고를 보지 않은 유저군에서는 4명의 유저들이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타깃군에서 대조군을 뺀 이 한 개의 한 명 분량이 낸 매출이 바로 광고의 인크리멘탈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은 매출로 얘기했는데 뭐 유저어로 볼 수도 있고 지표는 설정함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lb 테스트를 통해서 인크리멘탈 효과를 측정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온라인 마케팅에서 진짜 광고에서 완전 격리되는 대조군을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또 좀 다른 얘기예요. 이제 간단하게 온라인 마케팅에서의 약간 가벼운 지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마케팅에는 UA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UA는 신규 유저를 모객하는 마케팅인데요. 어떤 유저들을 특정해서 하기보다는 관심이 있을 법한 유저를 찾아서 그 유저들이 모여있는 어떤 웹사이트 등에 광고하는 거를 흔히 말해 저희가 UA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리타겟팅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탈한 우리 서비스에서 이탈한 유저들 아니면 뭐 이탈하지 않길 바라는 유저들을 특정해서 그 유저들에게 집중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내보내서 재목익을 하는 그런 온라인 마케팅을 말해요. 여기서 딱 UA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배너에서 흔히 보는 광고들 있죠. 이런 게 이제 보통은 UA 마케팅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저를 특정하기보다는 관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저들이 모여있는 곳에 광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조군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타겟팅 마케팅은 대조군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탈한 유저를 알고 있고 재목익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이탈을 원하지 않는 유저들을 측정할 수 있어서 대조군은 설정을 의도할 수는 있는데 대조군이 완전히 광고에서 분리되었는지는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대조군으로 분리가 되었어도 우연히 광고를 접할 수 있는 혹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고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타겟팅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접하는 게 시사에서 방금 전에 본 제품이 몇 시간 뒤에 갑자기 광고 배너로 뜬다. 이러면 리타겟팅 마케팅 어찌됐든 잠깐 샜는데 온라인 마케팅에서 결국 대조군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게 보장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도 D-I-D 여러분이 인과초론에서 배운 이중차본등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결과 Y값을 보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한계점 광고의 인크레멘털 효과 광고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면서도 각 매체 우리가 유저들을 데리고 오는데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투입한 각 매체들 수단들의 기호도를 파악할 수는 없을까 온라인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고요. 그래서 다시 떠오르게 된 게 바로 마케팅 믹스 모델링 입니다. 이 마케팅 믹스 모델 MMM은 옛날부터 존재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라스트 터치 이외에 매체 효과를 무시하는 LTE 라스트 터치 어트리뷰션 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즉 고객 한 명 매출 N1 을 발생시키는데 각 마케팅 수단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데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B 테스트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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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LTE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채널 C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입이 되었다면 이 C에만 100%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MMM을 활용하게 된다면 A는 10% B는 20% C는 30% 우연적으로 이 매출이 발생된 이유는 30%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측 이미지는 제가 메타 MMM 모델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인데요. 빨간 부분이 광고의 인크리멘털 효과를 제외한 부분 그러니까 광고하지 않았어도 나타나서 효과 고요.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광고를 했을 때 각 매체들의 기여도를 나타낸 그래프 그래서 어떻게 MMM 을 하나 되게 딱 들었을 때는 마법 같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사실 엄청 대단하고 팬시한 방법을 썼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회기분석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MMM 을 진행할 수 있어요. 선형 회기라고 하면 다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자면 결과 변수 결과 Y 에 대해서 원인 변수 X 의 선형적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원인 변수 X가 한 개라면 단순 현황 회기고요. 원인 변수 X가 여러 개라면 다중 회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떠올리는 게 결과본수 Y가 우리 제품의 매출 이고 이 매출에 기여한 다양한 요인들을 알고 싶다면 저희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여한 요인들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표 Y 결과본수 우리가 알고 싶은 마케팅 지표 발생한 매출 이라든지 모객한 유저라든지 이탈을 막은 유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는 거고 원인 변수 X에는 우리가 효과를 측정하고 싶은 외부 매체들 에 대한 변수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변수를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마케팅 핵심 지표 Y를 마케팅 전략 지표 X와 몇 가지 교란 요인 회귀한 모델을 바로 MMM 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TV 소셜미디어 검색 광고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Y 부분에 세일즈 우리가 발생시킨 매출 알고 싶은 결과 분수로 두었고 그 다음에 매체들 원인 분수로는 TV 소셜미디어 광고 검색 광고 그리고 외부 교란 요인으로는 경쟁자의 매출 월별 시즌 효과 트렌드 이런 것들을 뒀죠. 그래서 보시면 마케팅 매체 제가 ABCD 라고 썼는데 TV 소셜미디어 검색 메시지 크리에이터 광고 여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원인 변수들을 이제 지표 Y 핵심 지표에 대해 회귀한 게 MMM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MM 예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돌려본 것 데요. 분석 목적은 책이랑 유사하게 마케팅 매체별로 광고를 투입했고 이 투입한 예산 대비 광고 효과 효율을 분석하는 게 저희 분석 목적 이에요. 그래서 각 매체별 로아스를 분석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설계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결과 변수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지표를 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발상 매출을 결과 변수로 잡았고요. 원인 변수로는 매체별 광고 집행 비용 외부 환경 요인 가장 대표적인 시즈널리티 이슈 기 때문에 시즈널리티 이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Y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미디어별 광고 집행 효과와 외부 요인 에 대해 회귀한 모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원인 변수로는 제가 지금은 광고 집행 비용 을 썼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매체 빈도 라든지 다양한 원인 변수를 추가해서 모델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회귀한 결과를 보자면 제가 시즈널리티 이슈는 당장 표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효율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지 시즈널리티 이슈를 알고 싶은 건 아니라서 각 매체별 효율에 대해서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이피션트 값이 1인 경우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그냥 본전은 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변수로 넣은 매체들에는 네버 매체 미첸 매체 별스타그램 와카오 이런 매체들을 이런 매체에 투입한 광고 비용을 썼고요. 여기 보시면 코이피션트가 약 2.47 정도의 미첸 매체 효율이 가장 좋고 네버 매체의 경우에 1 본전만 찾은 이 매체들 중에서는 가장 매체 효율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실무에서 분석가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분석을 마친 후에 네버 매체 경우 굳이 광고를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광고 집행 중단을 고려해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여기에 투입했던 앞으로의 계획된 밀산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인여 예산을 가장 효율이 좋다고 판단되는 미체세 집중하는 어떻겠냐 하는 의사결정을 제한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OLS를 돌려서 회귀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구글이나 메탑 같은 가장 큰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마케팅 매체에서 이미 MMM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개발된 오프손스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라이브러리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그냥 MMM 모델을 만들어도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두 모델들의 장점 이라고 하면 마케팅 에서 투입한 예산 외부 환경 요인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애드스톡 이펙트와 세츄레이션 이펙트까지 반영된 고도화된 결과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애드스톡 이펙트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광고가 끝난 후에도 광고에 영향이 미치는 기간 을 말하고요. 세츄레이션 이펙트의 경우에는 광고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광고 효과가 그의 비례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효과를 말해요. 어쨌든 이 두 효과까지 반영된 고도화된 결과를 제공하고 구글 MMM 과 메타 MMM 을 활용해볼 수 있어요. 구글 MMM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베이지한 모델링을 적용했다는 여기 링크도 걸어뒀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기념을 짓고 분석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찍먹 해보는 좋은 시간 이었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